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? 이 황금 도시가... 허상이라니? 전쟁? 전쟁이 있었던가? 그래... 우리는 그때 왕을 배웅하고... 몬스터가 쳐들어왔었지? 어떻게 그걸 잊고 있었지? 신이시여, 저 말이 사실인가요? 하... 머리가...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가, 치즈? 골드치즈쿠키님, 제 반죽은... 제 반죽은 어디 있습니까? 얘들아, 진정. 우선 진정하거라. 내가 다 설명하마! 무서웠어요. 몬스터가 몰려와서... 골드치즈쿠키님, 뭐라도 말 좀 해보세요! 내 반죽은 어디 있냐고요? 골드치즈쿠키님! 골드치즈쿠키님! 아이고, 다들 진정하시게. 골드치즈쿠키님, 우선 쿠키들이 진정할 때까지 날아오르시오. 알았다.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있거라. 그렇지, 날아올라야지. 높이 높이 날아오르십시오. 몬스터들이여, 저 바깥에서 온 방해꾼들을 막고 있거라. 나도 잠시 하늘에 다녀와야겠으니... 우리가 속고 있는 동안, 다시 전쟁의 위험이 고압까지 다가왔대. 나는 이 거짓든 골드치즈 왕국을 깨뜨리고, 새로운 질서의 강력한 치즈 왕국을 세워 전쟁에 대비할 것이다. 나를 따르고 싶은 쿠키가 있다면, 지금이라도 나를 도와라! 그러면, 새 치즈 왕국에서 너희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! 마지펜 맛 쿠키들, 백성들을 둘러싸고 포위망을 구축하세요. 아무도 포위망 사이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세요. 치즈 볼새, 쿠키, 몬스터, 셋 중 누구도 지나가지 못합니다. 모짜렐라 맛 쿠키... 너마저... 용서하셔요, 골드치즈 쿠키님.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답니다. 모짜렐라 맛 쿠키